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숙제 제출 잘 해줬어요.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가 들어가서 스탯을 보잖아요. 제가 숙제 안 했는데도 여기 다 매겨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78개의 카드를 리뷰를 했다고 상당히 많이 왔는데 힘들었겠는데요. 7.81분 걸렸는데 78개의 카드 보면서 20개를 리뷰해서 78번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몇 개의 카드는 더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. 20번에 딱 끝난 게 아니니까 당연히도. 시간 좀 걸렸네요. 어쨌건간에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면 봐봐요. 여기에 나온다고요. 토탈 228개의 카드 중에 20개를 쳐낸 거예요. 오늘. 그죠? 그러면 오늘은 새 카드 20개 보는데 7분이 걸렸지만 내일은 이 새 카드에서 리뷰할 게 또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일 리뷰 양을 보면은 내일 몇 갤까? 내일 20개의 리뷰를 하게 돼 있네요. 근데 내일 리뷰하면은 뭘 해도 20개가 추가로 합산되냐? 그렇지 않아요.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는 애는 덜 보여주고 모르는 애는 더 보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만 하면 진짜 잊어먹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. 그건 확실해요. 자 봅시다.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것들을 싹 다 보면은 뭘 어떻게 했을까? 볼게요. 이거거든요. 오늘 한 개. 이만큼 이만큼 20개의 카드를 본 건데 여기에서 솔팅을 다시 잡아가지고는 지금 리뷰 숫자로만 볼게요. 이렇게 해서 리뷰 숫자를 위해서부터 보면은 12번을 반복한 자주 라는 게 있어요.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럼 often 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고요. 그러니까 많이 봤겠죠. 그죠?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봤는데 interest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죠. 뭐뭐가 흥미를 갖게 만들다라는 게 되게 생소한 거거든요. 우리나라 말에서는 8개짜리 expressions 표현이라는 거 외국의 foreign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장 생성을 아직 안 했나 내가? 문장은 안 나온 것 같죠 아직? 그렇군요. 그것도 제가 나중에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이렇게 해서 숙제 첨삭까지 끝나는 첨삭은 아니고 이건 첨삭은 안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설명이 끝나야 돼요. 그래서 하루하루 반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잘했어요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